20년 전 파라 어릴때 였구나 보내주세요 벽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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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끔찍하다, 끔찍해. 아, 대학살, 대학살. 진짜 현실적인 공포다. 아빠, 아빠, 죽으면 안 되는데, 아빠. 아빠, 앞을 보세요, 아빠.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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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뒤에, 뒤에. 왔어, 왔어, 왔어. 아빠, 폭발 소리가 나서 창문을 닫았어요. 아빠, 말 들어요. 당분간은 가스 걱정하지 않아도 될 거야. 둘 다 아빠랑 부엌으로 가자. 엄마는 어디 있어요? 미안하다, 아딜. 엄마는 못 와. 저 사람들 왜 그러는 거예요, 아빠? 우리가 나쁜 사람인 줄 알아서 그래. 자, 여기, 방독률 받아. 파라 거는 없어요. 아빠는 파라에 도와줄게. 혼자 할 수 있지, 어? 파라, 전화기 챙겨. 필요할지도 몰라. 좋아. 이제 다리에 건너 산으로 간다. 거긴 안전할 거야. 자자. 그러다 찾으면 어쩌죠? 놈들이 널 잡아서 간방에 가둘 거야. 난 안 갈래요. 우린 돌아올 거야. 아빠가 꼭 약속하마. 하디르, 강해져야 돼. 동생을 봐서, 알았지? 엄마는 여기 못으렴. 정신 바짝 차려야 돼 하다륵. 그래야 살아남는다. 알았지? 네, 아빠. 얘들아. 아빠 말 잘 들어와. 옆에 꼭 붙어있어야 돼. 아빠, 아빠. 아빠, 아빠. 아빠, 아빠. 아빠, 아빠, 아빠. 아빠, 아빠. 아빠, 이리 와. 제발. 여기에는 제 아이들 뿐입니다. 어어 아이고 못떼려 아이고 못떼려 못떼려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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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식아 숨으라구요? 아빠가 아빠가 다치는데 어떻게 숨느냐고 어디 숨으라구요 오오오오 요요요요요 아빠 죽었어 오빠 일어나 어? 오빠 어디갔어? 오빠 어디갔어? 무기를 찾으래 됐다 하얀 단검, 단검으로 했어야 돼 단검으로 했어야 돼 안 죽었어? 아직도 안 죽었어? 한 건가?" 야, 했잖아 했는데? 왜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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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바로 앞에 있는 이 짖식이 나 죽은 것은이야! 알겠어? 대제했잖아! 이리 와! 죽여버리겠어! 빨리 숨어라 이 녀아! 또 뭐가 있어? 어딨어 얘? 어딨어 얘? 적 있다 적 있다 도망 못 간다 어디 있어? 오! 이리 와!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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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어 계속해!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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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우린 함께잖아… 실제로 확인해보자… 됐어! 소총을 가져가자! 너무 덥고… 빨리… 가야다! 양귀비 때문에 우리가 안 보일 거야… 좋아… 빨리 가자… 아빠… 아빠… 아빠 아직 안 돌아가셨는데… 어디다… 아빠… 이러면… 아빠… 못 가고… 우린 어떻게 해요? 사람… 무슨 일이었어도… 아이고… 포기하지마… 아이고… 이리와! 내가 들어줄게! 붙ㅇ 의 pare 은이의이 이agen 뭐라고 하는거죠? 헛velt을 뭐하는게어떠 내가 너는 어떤거죠? 집사야, 우리 집사야 음, 그uchar 집사야 와 아아,,, 네 어서오세요. 친구.. 오빠, 가야돼.. 정말 너무해 다투는대로 죽이고 있어 앞에 군인들이 있어 갑자기 붙어 내 옆에 파란차까지 갈거야 드디어 앞에 거프터 오오오오 확인사살하는거 아니야 지금 아아 참 아아 후오오오 mm 아니 어떻든 각오 앙 우리 왠지 아니 잠시만 정말 전쟁이 이르케 무서워요 전쟁이 이르케 무서워요 진짜 야야야야야야 빨리써 빨리써 괜찮은 것 같다 괜찮아 따라와 로빈 괜찮아 괜찮아 숨 쉬어도 돼 아 이렇게 아름다운 와아 이게 양귀비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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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가스마시고 맛이 갔나보지 뭐 니가 맛이 간거 아니야? 안드레잉! 안드레잉! 어떻게 하니? 야 어디로 가? 흐흐흐흐흫 야아 아니 왜 막혔지? 어딜 간건 이 꼬마야 마시고 맛이 갔나보지 뭐 니가 맛이 간거 아니야? 어어어 무서워 이젠 안들려 뭐했는지 모르겠지 으아악! 안드레잉! 안드레잉! 이리와라 꼬마야! 밖은 뭐지? 잘 쏴야 할거니! 이란 삐라 방금! огром 안드레잉! 흐흐흐흑 이형 좋지 못하는 것을 맞았습니다 다 으악 넌 넌 잡아 으흐흐흑 으흐흑 으흐흑 으흑 으으흐! 잡혔어 너네는? 어? 뭐야 음 안죽었어 안죽었어 사라졌어, 파란 아들, 아들, 아들 더러운 베러벅이, 어디로 간 거야? 아들, 아들가 범인이었어 난 정말 몰랐어 괜찮아, 파란, 또 우리가 찾을 거야 우선 당장 벗어나 해, 빨리! 미리 해보신 분들 좀 이거, 이, 이 다음에 대해서 뭐 아니면 이번에 캠페인은 뭐 이런 얘기 좀 하지 마시고 그냥 봐주세요 안다고 막 얘기하지 마시고 제발 좀 막이로 막이든, 그냥 오빠를 쫓게 됩니다 오빠를 쫓게 됩니다 오빠를 쫓게 됩니다 오빠를 쫓게 됩니다 쇼고 나서 와 멋있다 가슴사자와 접촉해서 도난당한 가스를 입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정찰대가 놈들의 차량을 추적해 아크로스산에서 주거단지를 파악했고 이곳이 늑대의 분거지로 추정된다 알렉스와 파라는 작전지역에서 대기한다 브라보 6는 팀을 이끌고 화학무기 위치를 파악해 카드를 확보해 그리고 늑대를 사살한다 대변님하고 레비님한테 제가 임시로 운영자 권한 드렸거든요 이제부터 스포 하시거나 분위기 흐르는 분들 계시면 차례 좀 해주세요 원 중에 파차 일정 파차 헤드하니 에어드하니 qua 헤드하니 핵엔나 그냥 분위기 이상하게 안하려고 결국엔 쟤한테는 내가 나쁜 놈인거잖아 지금 제가 분위기 이상하게 안하나 재밌게 게임하려고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좀 협조를 해주셔야지 50분들이 게임방송 처음보는 분들도 아니실텐데 그렇게들 스포를 하시면 어떡합니까 윤태호님은 차단해주시구요 윤태호님은 그냥 아예 차단해주세 좌측문을 맡아 실험이상 3명 3명 확인 실험이상으로 전원 쳐다난다. 2층으로 따라와. 가자. 대기. 알겠습니다. 앞장서. 2층으로 이동 중. 확인. 왼쪽 문에 움직임. 투시경 미션이 되게 많네. 와우. 멋있다. 오. 전대원. 신혼비상의 여성을 확보했다. 알겠습니다. 자. 남은 구역을 정리한다. 카일. 예. 한 명 확인 불가 확인! 확보하러 가겠다 빨리 오쇼 오! 빨리 오쇼 어어? 아 가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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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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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좁잖아 너무 좁잖아 잘 찍으려고 하니 그냥 낙지 도착 낙지 도착 나도 도착 ắn 음 블리자드에서 서비스하는거죠? 블리자드에서 만든거네 블리자드에서 액티비잔을 넣어주고서 만든게임보다는거죠? 블리자드에서? 이화점에 찻집에서 그냥 여기로 우유를 부려 반자올려 반자올리지말고 왜 안 되, 이거 니가 낯설 차례야 여기가 찻집이야? 찻집 찻집이 참 특이하네 함정이었어 어 죽진 않았어 어 죽진 않았어 해역에나 내 콧사이완 카널 입구가 무너졌다 상황은? 고립됐어 우리 둘 뿐이야 옛날 생각나는건 우리만 있는건 아니야 늑대 소굴 안에 있지 야간지 안돼? 너 그걸 봤어? 천천히 어디서 나올지 몰라 놈들이야 니가 한거야? 아니 놈들이 우리가 온걸 알아 해체할 수 있는지 봐 설 수 없대 됐다 설 수 없대 이 한정을 지나가야돼 도와이어드 도와이어드 조심해 가 내가 어무하지 포도 나만 도와이어드 계속 이동해 fotografieren 직장 여기야 죄송합니다 우후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hypocrisy 자막을 켜고 자식이 내가 이쪽으로 갈께 어? 여기 막혀있구네 죽여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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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휘발 휘발 놈들아 죽여봐 와우 오우! 막혀 막혔어 가끗다! 물러서! 우우! 아주 괜찮아 여기 지나가야돼 이 하디르 장장 나와! 죽여버리겠어! 하나 제발! 이 사람들은 지금 우릴 도우려는 거야! 넌 거짓말쟁이의 배신자야! 아니야! 알게 될 거야! 하디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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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하디르잖아 600 하디르 둘 넌 이리와 이리와 저거는? 괜찮으세요? 자, 이리와. 그니까 자기 오빤데 적이 돼버렸어 난 좋지 못한 곳만 쏘지 흠 재미있어 어디 돌아갈 데가 있나 직면을 칠 수 있겠어 갈 길 없는데 뭐요 알렉스, 파연병 치마! 으흐 됐으 우후우 와아 와아 여위에 으으으 나irsin 잠시만요. 못 열려 여기 어떻게 가? 여기 어떻게 가냐고 Stuff 어허오호 신나구요 저뵙 화장실 좀 갔다올께요 하하 몰래온 손님이 몇분 계시구만요 허헣허헣 칼카시님 송세라님 아이고, 송 delic이네 감사합니다 돈으로 diver일 수 있다고 한다 그들의 착각이지 으흠 흠 흐으음 뭐야 뭐야 뭔데 어딨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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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나 죽어 나 죽어 이거 어떻게 올라가? 저기로 가야 되는데? 아 반대로 돌렸나? 내가 잘못 돌렸나? 오우 나 죽는다 나 죽는다 나 죽는다 일만하게 이거 안 넣었어? 이걸로 타고 올라가는거 아니야? 이걸로 뭔가 가는거 같은데? 아 여기네 여기에 넣었어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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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아이고 은총얼리 은총얼리 신랑 몰래 호르나미씨 흐흐흐흐 은총얼리 걸리면 안돼 빅키면 어떻게 해 아으 은총얼리 감사합니다아 아으 고맙습니다아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머리부터 끝까지 저녁의 바뀌었어 여기가 아닌가 봐 여기다 우우 으 안대에에에에에에 x4 우우 우우우 우우 dark 에을 우우 후우 헐 아 죽은거였어? 스토리가 아니였어? 나는 알第一 죽는 스토리인줄 알았잖아 complement 알렉스!! 알렉스가 죽는 어? 아~~ 그래 올라와야 되는구나 야 야 야 여기도 무서워 어 여기도 무서워 빨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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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조금 위 corri 빨리 또 더 더 더 더 가 x2 이거 이거 무너졌잖아 내가 죽어봐서 알아 저기 떨어져봐서 알아 겁나 떼갖고 무섭고 오? 선을 자른다. 내말대로만 해. 알았지? 준비됐어. 녹색선 3, 2, 1, 녹색선 자르라매. 녹색선 자르라매. 아 3, 2, 1 하면 자르는 거야? 20초. 선을 자른다. 내말대로만 해. 알았지? 준비됐어. 녹색선 3, 2, 1, 잘라. 노란색, 2, 1, 잘라. 마지막은 빨간색. 빨간색. 맨 위에, 2, 1, 지금. 지금. 해체했다. 고생했어. 덕분에 잘해냈어. 어디서 배웠어? 많은 경험 덕분이지. 안됐군. 전대원 여기는 에코스리원. 틀리면 응답하라. 잘까마이까. 잘까마이까. 잘잘잘잘잘. 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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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렉스. 펜은 실제. 믿고 있었습니다. 두번 죽이지 못해서 아쉽지만. 고생하셨습니다. 아 멋있다. 누가 잔다구요? 자른다고? 잔다는게 아니라. 아쉽게도 잠시 미뤄야겠네. 하디로와 새 친구들이 포착됐어. 어디서? 작은차근해. 한패로 단정 짓진 말죠. 장군님 생각은 그거와 달라. 너리스 내가 말했잖아. 말해 라스웰. 내가 하기 전에. 상부에서 파라의 무장단체를 테러 집단으로 지정했다. 저게 무슨 소린지 좀 해석해 주실래요? 명단에 올린거지. 무슨 명단? 해외 테러 단체 명단. 해병대에 니 단체를 적으로 간주하라고 이미 지시했다. 아군 아니었습니까? 이제 아니요. 농담도 좀 적당히 하시죠. 대리오님. 입탁차. 저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케이트. 그들에겐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젠 나도 어쩔 도리가 없어. 아 방법이 있을 겁니다. 누가 아군인지는 제가 정하겠습니다. 알렉스 하지마. 우루지크스탄으로 돌아가서 파라와 함께 하겠습니다. 그건 불법행위다. 우리가 아는 짓 중에 불법 아닌 게 있습니까? 말 잘하셨습니다. 아 정말 멋있다. 저도 함께하죠. 우리가 한 것 중에 불법 아닌 게 있습니까? 와. 고마워. 프라이스. 고마우긴 일로. 나합니다. 알겠어. 네 이소란 형님 잘자요. 10년 전. 또 파라의 과거인가? 포로. 어. 포로로 잡혔잖아. 파라. 파라. 일어나. 일어나. 응. 응. 하텔. 맞아. 그래. 한번 보자. 왜? 깜짝이야. 어. 제가 하디르. 내가 파라. 열을. 아파 보여. 아무것도 못 먹었어. 그제 자랐어. 파라. 괜찮아. 이 정도는. 우릴 왜 이렇게 같이 가뒀지? 나를 설득할 생각이겠지? 난 죽어도 풀지 않아. 언제 하디르. 너라도 살아라. 봐. 열쇠를 훔쳤어. 언제 훔쳤어? 알게 될 거야. 여기 있어. 받아. 오호호. 잘 던져야 돼? 나이스. 잡았어. 좋아. 숨겨둬. 여기로 바로 코프가 온다. 그 메시지를 봤을 거야. 네가 가림대장인 거랄까? 알게 되겠지. 그 놈이구만. 멋진데? 그만하길 원하면 빨리 말해. 창고로 데려가. 불게 만들어. 이건 내가 맞지. 열어. 자. ㄱ! 즐거운 시간이었다면 정말 좋겠군 닥치고 구석에 가서 서있어 싫어 아 안되래 정녀 군석으로 가라고! 정녀 스파커트 스파커트 아 진짜 보지 말라며 이씨 슥슥슥 빠져라 난 간다 아니 난 간다고 문 열어주세요 문 열어 이 시키야 슥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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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슥 슥 슥 슥 슥 슥 센 좌우 비켜 이 자식아! 안팔아 이 자식아! 이제 카림과 보내려고 한 메시지에 대해 풀어. 다가 돼져버려! 돼져라! 말조심해. 그 좆같은 혀를 뽑아버리기 전에. 정신을 일자리 목발 만나지. 마지막이다. 마실물을 줄거야. 숨쉬어. 숨쉬어. 잘ping. 해보라고. 거짓말이 정말 숨쉬란 말이다. 그렇지. 간직 좀 제대로 숨쉬어. 바로 그거야. 좋아. 그 정도면 돼지. 안 죽어 나는 안 죽어 이제 시간. 강하군 파라. 버티다 보면 오빠를 볼 수도 있겠지. 다시 묻는다. 카림이 누구냐? 꺼져. 입이 더러운 녀군. 내려와! 니 자매 한 명을 찾았지. 아무 말도 안 했어, 팔아. 괜찮아, 사대. 소용! 2년 목숨은 너한테 달렸어. 깨어있으면 2년은 살고 아니면 죽는다. 알겠어? 2년은 살고 있습니다. 이번엔 좀 힘들다. 반대쪽이라고. 그쪽 아니야, 팔아. 반대쪽, 팔아. 잘 버티네. 그만 있어. 숨 쉬네. 봐라. 머리를 움직이려고. 그만해! 그만! 수카의 바람, 목숨하나 살렸군. 하아... 이제 한번 말해보실까? 아님, 여자는 죽어. 시키는대로 다했잖아. 근데 나 진짜 모르는데? 어허허허허허 나 진짜 몰라 허허허허허 아 나 진짜 몰라아 아 진짜 모른다고오 꺼져개쓰기 넌 내가 뭘 했어도 죽일거였잖아 어서오세요 넌 내가 뭘 했어도 죽일걸? 안먹어 덜어 선택지가 없어 하하하 버티면 되는구만 날성대로 버틸 수 있을 것 같아? 장난은 끝이다 니 오빠가 열쇠를 훔쳤다 어디에 뒀나 열쇠를 잃어버렸나? 하나쯤 사라져도 대신할건인지 뭘 열려는 열쇠지? 니가 아주 잘난줄 알지 카림 맞지? 그래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 자 자 니 오빠가 훔친 열쇠 어디있어? 아재대 아재대 거짓말 그녀는 아주 꼼꼼히 수색했지 앗 하하 너무 꼼꼼한 너무 꼼꼼하잖아 이 나라는 테러범들의 소굴이지 언제 그걸 수색했어 몰랐지 난 니 땅에 법과 질서를 확립하러 왔다 테러범 따위에게 조국을 내줄실 없사 러시아는 내가 지킨다 오케이 아재대 오 parcel 그 일부 이삿 반 오케이 흐흐흐흐흫 때마침 느슨했다 획득 이걸로 벽을 파나? 어딜 파나? 어딜 파나 이걸로 아 뭐가 있다 아 여깄다 그 다음에 어디다 도착해 아 저거? 돌 하나 더 주세요 아 여기 파기 획득 돌을 획득해서 저거를 저거를 저 아 아깝다 돌은 무한 리필인가요? 아 뭐야 돌 돌 돌 더 주세요 돌 돌 어 무한 리필 아니야? 돌 돌 아 그냥 이거랑 팔까? 혹시 여기에? 아 드럽게 안 맞네 아 무한 리필인 무한으로 즐겨요 감옥 짱돌 무한으로 즐겨요 감옥 짱돌 무한으로 즐겨요 감옥 짱돌 아 이거 이건가 혹시? 설마? 야 이 아 억울해 아 아 나는 저거 불을 끄는건줄 알았잖아 아 저게로 들어가야돼 이걸로 올라갈 수 있겠어 말해드릴걸 그랬다고요? 말했으면 큰일났지 말했으면 이제 스포지 이제 스페셜 포스 스페셜 포스 누가 우지 옮겼어 내가 옮겼어 내가 옮겼어 야무지게 옮겼어 급사 워우 워우 휙휙휙휙휙휙휙 휙휙휙휙휙휙 , , . 말이 많아요 아따 아따 아이고 자매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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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시게 어디어디어디 총 어딨어 여기있어? 고마워 아따 코프가 아자들이 죽였어? 그래 복수하자 경비들이 돌아온다 빨리 계획은 전멸할 때까지 하나씩 누려 나왔어 아 깜짝이야 문 문 열려가지고 문에 문에 코맞았어 남쪽이다 사격 어허가해져 알았다 아 시끄럽다 자매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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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사람 아니야? 자매들 목소리가 다 똑같다 자매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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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스바래! 다스바래! 헬기다! 바르코프! 너만 부추다니! 바르코프 같은 인간 말종한테 뭘 바래! 늦게 전에 창고에 있는 형제들을 구해야 돼 다들 따라와 파랑, 빨리 가자 한 꼭대기를 봐! 저격수야! 창고를 방어하고 있어! 포로들이 저기 있어! 빨리 가자! 바라를 따라가! 갈게! 오! 잠이 들어! 러시아군 차량이야! 처리해! 대장 조심해! 으! 잠이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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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이 들어! 아! 잠이 들어! 잠이 들어! 잠이 들어! 잠이 들어! 잠이 들어! 잠이 들어! 잠재들어 너네 잘 숨었다 조심조심해 미루 captions 음 흠 응 아 아 아 자매들아! 자매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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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내꺼 어우 자매들 중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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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어 아 아 네 오재매들아 뒤에 있다 뒤에 오우 프라이스 중이다. 다른 포로들은? 저게, 앞쪽이야. 저게, 저때는 시험도 없고 중이었네. 어, 중이었어잉? 모두 이동한다. 아! 화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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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을 불태우고 있어. 시리펀드, 물러사! 클리어! 안돼! 잠겨있어! 벌리 열아! 아아앜 말..말리도 안 끝났는데 아 10년 전에 이렇게 다시 재회를 했는데 가르코프가 시체에 거들어오기 전에 가서 대기해 알아서 봐라 이놈이 복수하려고 될거야 복수하는 건 우리야 대비해야지 북적도를 확보해뒀어 안전하니까 그쪽에서 머물러 고마워 혁명은 이제 시작이야 봐라 전쟁이 시작되는거지 어떤 상황이더라도 버텨 브라보 6 2분으로 출발한다 브라보 6 2분으로 출발한다 20년 동안 이렇게 어떻게 하냐 하디르가 어찌했건 상관없어 가스가 러시아로 흘러갔다고 아이카탈라가 도와줬겠지 하디르도 할 능력이 있어 하디르한테 씌우는거야? 개인적으로는 아니야 근데 일이 너무 커져버렸어 방법은 두가지야 러시아에 알리는거? 라스웰은 커피 아니야? 아 맥스웰이지? 흐흐흐흐 뭐지? 아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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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후에